최근에 또 관심과자의 업종으로 해운주들이 많은 이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발틱 운임지수도 역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수혜주나 사고로 해운 운임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약간 지지부진한 해운주,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임순재 대표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도 다시 가져볼 필요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HMM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해운주들 얼마 전에 랠리를 펼치고 있을 때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너무 높은데 좀 완이 올라왔는데 사도 되나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고민, 매수해도 괜찮을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해운주 관련돼서 좋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전부 다 걱정을 하시는 게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게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저도 3월 말 정도까지는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수혜주 운하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해서 SCFI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2833포인트, 거의 사상 최고치 근접까지 할 만큼 많이 올랐는데요. 2월 5일에 2884포인트가 이니까 가장 최고였고요. 그다음에 수혜주 운하 사건이 터지기 전인 3월 26일이 257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화면상에 보시게 되는데요. 작년 이후에 쭉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 주가들도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이후에 조금 조정을 보이다가 수혜주 운하 사건 이후에 지금 다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이 보통 아시아 쪽에서 미국 서부 해안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4,432달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4,187달러.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특히 미국 관련된 미주 운임지수가 높게 된 게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아시아권에서 미국적으로 수출이 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미국 서부의 항만들이 적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말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하역을 못하고 지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배가 본인 아니게 더 모자라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BDI 지수입니다. 발칸 운임지수라고 해서 보통 철광석이나 아니면 곡물 같은 걸 실어나를 때 관련된 지수인데요. 4월 16일 날 지수가 2,38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대비 300포인트가 올라가는지 아주 상당히 진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3월 31일 날 같은 경우에 2,046에서 2,385 상당히 많이 올랐고 300포인트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권화물에 대한 해운 시황 개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철광석 관련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운임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세계 경기 회복이 계속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올해도 지속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해상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2분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일단 해운 쪽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해운이라는 것이 결국에 경기가 회복되면 화랑이 될 수밖에 없는 쪽이 해운주이기 때문에 저도 여담이지만 HMM 직원들이 요즘 야근을 엄청 한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들어봤을 때 해운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임순재 대표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슈파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